인공지능 알파고의 바둑에는 인간과는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바둑판을 계속 정리해 경우의 수를 줄이고 시간도 폭넓게 쓰지는 않았습니다. 기자입니다. 당장은 수가 되지 않지만 앞으로 가능성이 많이 남아있는 걸 바둑에서는 맛이라고 합니다. 알파고의 바둑은 맛을 남겨두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나중에 이렇게 둘지 어떻게 둘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간은 방치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미리 결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알파고는 빨리빨리 결정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확률이 낮은 경우의 수는 완전히 지워나가는 식으로 바둑판을 계속 정리합니다. 보통 바둑에서 당장 모양을 결정하기보다 여지를 남겨두는 걸 선호하는 것과는 다른 부분입니다. 예전 같으면 저런 수들이 다 악수였어요. 팻감을 없앤다, 맛을 없앤다 해가지고 거의 좀 금깃이 되던 수들이었는데요. 이번 알파고 시리즈 이후로는 앞으로는 저런 부분도 좀 바뀌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고정관념이었거든요. 분명히. 시간을 사용하는 능력은 인간보다 부족합니다. 유일하게 인간이 승리한 4국에서 결정적인 78수를 뒀을 때 이세돌 구단이 사용한 시간은 6분 남짓. 하지만 이 중요한 승부처에서 알파고는 평균 생각 시간인 2분 이하의 다음 수들을 결정했고 어? 벌써 착수했어요? 이게 패착이 됐습니다. 반대로 이세돌 구단이 초일기에 몰려 압박이 필요했을 때도 원래 하던 대로 1분 이상씩 시간을 사용했습니다. 승률 계산에만 집중하는 기계의 한계인데 대신 이 계산을 바탕으로 연결을 중시하고 수비와 공격의 조화를 추구하는 것도 알파고스러운 부분입니다. 프로기사만의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대세점을 찾는 능력인데요. 오히려 이런 밸런스를 찾는 능력 때문에 알파고가 오히려 사람보다 밸런스를 더 잘 찾는 아주 좀 기묘한 사항이 펼쳐지고 있죠. 1990년대 중반부터 시간 제한이 강화되면서 바둑계는 감각적인 이세돌식 바둑이 득세했습니다. 알파고의 등장으로 계산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다양한 바둑 스타일이 등장하는 춘추 전국시대가 열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